이번 영상 주인공은 후반 서밋 DMC 힐즈입니다. 이미 청약을 넣겠다고 결정을 하신 분들이 혹시나 청약 공고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거 자격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준비했고요. 현장 영상은 저희가 따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실거주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 2분 정도 스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청약 공고 읽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별래 자이더스타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하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부적격이 나오신 거예요. 사실 민간 분양은 그렇게 청약 공고가 어렵지도 않은데 이 어렵지도 않은 청약 공고에서도 부적격이 10명 중에 1명 10%가 난 겁니다. 이렇게 부적격이 나면요. 1년 동안은 여러분이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청약을 못 넣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거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이걸 제대로 증명을 못하시면 여러분이 10년 혹은 20년 넣으신 이 소중한 청약 통장이 한순간 사라집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저희는 소통, 중립, 객관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요. 그리고 이런이런 단지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이 6년이지만 보통은 10년이거든요. 이렇게 길어진 전매 제한에 맞춰서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또라는 말은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화가 될 시점에 내 분양가를 빼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차익인 거지. 지금 여기 주변이 얼마니까 내가 분양가 얼마 받았으니까 내 돈 얼마, 시세 차이가 얼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현금화 시점에 맞춰서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을 추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보시지 않아도 가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찌 보면 핵심인데요. 결국 신청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문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공고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청약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인데요. 여기는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합니다. 여기 100%가 안 차면 다른 지역한테도 기회가 있는 건데 기회가 없겠죠. 다만 다자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자녀만 자녀 50%에 한해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한테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자녀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분양과 다르게 세 가지 종류의 청약통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예금, 부금, 그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액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두 번째 노부모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역시 예치금액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자산 여건은 없어요. 다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치금액 말씀드렸는데요. 예치금액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치금액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현재 거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에 맞게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심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시에 사신다 이런 분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주지에 맞게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밖에 없는데요. 생애 최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이 금액에 맞게 있으면 됩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딱 봐도 복잡하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020년 11월 20일이에요. 공고문에는 19일로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일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20일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요.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1순위가 배정이 됩니다. 이분들 먼저 지역 우선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역 공급 말씀드렸고 이번엔 1순위, 2순위 설명을 드릴게요. 2순위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75%가 가점제고요. 나머지 25%가 추점제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 주성원일 경우에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추점제는 1주택이 있으시거나 무주택이신 분들 여기에 추첨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추첨제 내에서도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 전체 가점제가 75%고 추점제가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5% 내에서 다시 75% 즉 18.75% 이 비율만 전체에서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추첨제 내에서도 다시 우선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유의하시고요.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추첨제에서 다시 경합을 벌이니까 나는 추첨제 할 거야. 나는 가점제 할 거야.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청약 넣으실 때 헷갈리시기 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유의사항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먼저 일정인데요. 특별공급은 12월 2일에 전체가 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떤 특별공급, 다른 특별공급,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은 다 12월 2일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12월 3일입니다. 아까 제가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12월 3일에 하시는 거고요. 똑같이 1순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사시거나 혹은 고양시에 1년 미만 거주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기타 지역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날짜가 12월 4일이에요. 이렇게 열기가 높은 시기에 기타 지역 1순위까지는 아마 안 열릴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주의깊게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납부 일정인데요. 이 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계약금 20%예요. 처음 계약하실 때는 10%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15일까지 잔여 10%를 내시면 되고요. 중도금은 6번에 나눠서 내시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잔금은 20% 입주 지정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발코니 확장비인데요.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10%를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으로 20% 그리고 마지막 입주하실 때 잔금 치를 실 때 있잖아요. 이때 70%를 내시게 됩니다. 자금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다음은 중복 신청인데요. 세대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 다 신청하시려면 세대주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별공급의 여러 가지 타입 있잖아요. 이 중에 두 개 중복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특별공급 내에서 한 번, 일반공급 내에서 한 번 그리고 이 두 개 다 신청하시려면 세대주만 가능하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은 6년인데요. 이 6년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이때가 당첨자 선정일입니다. 12월 11일이에요. 그리고 최초 입주 가능 월이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전세 주셔도 되는 거죠. 일반공급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전체 비율에서 42%를 차지합니다. 원래는 50%였는데 생애 최초가 이제 틈을 비집고 올라오면서 비율이 좀 줄었어요. 면적은 84A타입, B타입 두 개 있고요.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6억 7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이분들한테만 거의 기회가 있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인데 추첨제 중에서 또 25%, 18.75%는 무주택자한테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면적별 예치금액이 통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반공급 같은 경우는 가점이 75%잖아요. 이 가점 계산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수에 본인은 제외됩니다. 신청하시는 본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양가족수를 책정하셔야 돼요. 이 부양가족수에서 30% 가까이가 낙점을 하신대요. 이게 틀리시는 거예요. 부적격으로 나시는 거예요. 꼭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생애 최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15% 배정이 되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애 최초라는 것의 어떤 취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찾아볼게요. 현재 고양시에 일단 거주해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고요. 혼인 중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자학으로 예치 기준금액, 아까 지역별로 있었죠. 이거 납입해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하고요.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생애 최초니까 당연하겠죠.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만족하신 분들 중에 다음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되고요.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추첨이에요.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추첨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추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외의 사람들은 별로 기회가 없겠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다음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20%의 쉐어가 할당이 되고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혼인기간은 7년 이내에요.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돼요. 이런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출산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되는데 임신 같은 경우에는 임신진단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제한이라는 게 스테이지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기준소득, 이거는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한 명만 돈을 버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벌든지 아니면 부인이 돈을 벌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 이하가 적용이 되고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20% 이하입니다. 그럼 먼저 75%를 배정하고 나머지 25%, 나머지 25%에는 소득 구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중에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면 되는데 6억 이상, 9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경우, 생애 최초 공급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신혼부부 특공 내인데 부부 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3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까지 되는데 이 경우에도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140%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이 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표고요. 얘는 공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사실 1순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먼저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수, 태아를 포함합니다. 자녀가 많으신 분들한테 우선 배정이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 자녀 수도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마지막 경우에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이거, 부적격 처리되는 가장 중요한 거, 특별 공급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다자녀입니다. 다자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귀한 가구들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할당을 해드립니다. 전체 10%인데요. 다자녀가 특별한 거는요. 지역 우선 공급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 우선 공급 50%가 있지만, 고양시 거주자 50%를 먼저 뽑고요. 나머지 자녀 50%, 나머지 50%에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들이 경합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평면을 살펴보니까 4배에요. 그래서 다자녀들도 각각 애들 방낮이 주고 부부방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을 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예치금액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 수에는 태아나 이방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동일 점수가 많이 있겠죠. 동일 점수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요.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숫자, 태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녀 수가 같다. 그러면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우선 공급이 되는 거죠. 자녀 수가 같다면. 그리고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 우선 거주자 50%, 그 다음 수도권 거주자 50%라고 했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50%는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경기도 거주자에서. 다자녀 가구만의 아주 특별한 점수표가 따로 있죠. 총 100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100점이고요. 100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이 됩니다. 다음 노부모 부양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전체 물량의 3%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노부모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 공급과 똑같은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격부터 살펴볼게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되어 있지만 똑같습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저희 직계 존속이나 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 중에서 이 분들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모두 만족하셔야 돼요. 일반 공급 1순위 조건 기억하시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예치 기준 금액 납입하셔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되고요. 5년 이내에 다른 집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도 속하지 않아야 해요. 이런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배우자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세대원이든 간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결국 고향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항상 우선합니다. 이 분들 우선하는 거고요. 이 분들 중에서 가점 순서대로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 가점이 높으실수록 당첨이 되는 거죠. 다만 일반 공급보다는 노부모 부양은 이래저래 조건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당첨 컷은 일반 공급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다만 몇 점이다 이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기관 추천인데요. 기관 추천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분들은 이미 당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뭔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청 자격부터 각 유형에 맞는 당첨자 선정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보를 다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결국에는 이 모집 공고문 꼭 보셔야 되고요. 이 날짜 11월 2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안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꼭 당첨자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